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안나라고 해요.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걷지를 못했어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얼마 전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도 안 나던 아저씨가 자기 시절에 뇌성마비를 진단받았었거든요. 뇌성마비란 말 그대로 미성숙한 뇌 또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과 자세의 이상을 보이는 비진행성 증후군인데요. 쉽게 말해 뇌에 이상이 있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개인마다 양상이 다양해요. 저는 하지마비여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은 가지 않았고 초등학교부터 나갔어요. 의식이란 개생기적부터 엄마, 아빠, 언니와 제가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들이야 눌저를 사랑해주고 걷지 못하는 저 대신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힘든 일이 시작됐죠. 등학교야 부모님이 시켜주시니 괜찮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직장으로 떠나신 다음이었습니다. 혼자서 헐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죠. 아이들과는 당연히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학교에 막 나쁜 아이들은 없어서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아주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그 나이 대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처럼 움직일 수 없는 아이랑은 놀기 싫었을 테니까요. 그나마 저와 대화해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 저는 릴리와 쭉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릴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 소원해줬죠. 릴리는 저를 계속 잠 챙겨줬지만 전만큼은 아니게 됐습니다. 많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죠. 릴리는 제 가족이 아니라 친구였으니까요. 정말 고맙고 특별하지만 결국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죠. 저는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릴리의 사랑을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릴리는 끊임없이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싸우면 저한테 남자친구 흉을 보고 화해하면 곧장 남자친구에게 달려가고 저와의 대화 소재는 릴리의 남자친구뿐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친구는 릴리뿐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릴리와 오랜만에 점심을 감히 먹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녀가 먼저 나와있더라고요. 릴리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는데 동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서 맨날 늦는 것 같다니까. 정말 나 같은 친구가 어딨을까. 걷지도 못하는 애랑 어울려주는 천사다신 없을걸.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바퀴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퀴 돌리는 소리를 들은 그녀도 고개 돌려 저를 보더군요. 저를 따라오며 오해라고 수습하던 릴리에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죠. 걷지 못해서 좋은 친구 한 명 없다니. 걷지 못해서 집에 올 때조차 언니를 불러야만 했다니.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금세 마음을 추수줄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들 덕분이에요. 뒤치다거리가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런 내색 전혀 하지 않고 예쁜 말만 들려줬죠.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불편한 건 여전했지만 성인으로서 만난 또래들은 좀 떠났더군요. 별일 없이 조용히 학교를 다녔고 몇 년 후 당당히 졸업도 했습니다. 1년 정도 쉬다가 취직도 해냈죠. 제가 다리는 불편하지만 뭐든 해볼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저에게는 친구도 애인도 없고 오직 가족뿐인 점이 서글펐습니다. 괜찮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이 저를 아프게 했죠. 그런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 싫어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뭔가 몰두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보이스라는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네요. 밤을 새워가며 봤어요. 시리즈롤 전부 끝낼 때까지 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아침 11시쯤 잠들어버렸죠. 며칠 걸리지 않아서 그 드라마를 다 봤더니 다른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게 됐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낙이 되었죠.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저는 한인타운에 같이 놀러가고 싶다고 언니를 불렀어요. 마침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는 한인타운이 있었으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방문한 한인타운은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비슷했고 한글 간판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인들도 엄청 많고요. 언니랑 신나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 라면들을 왕창 사서 돌아왔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한인타운에 자꾸 가고 싶어서 언니를 졸라댔는데 언니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른이 되어서는 그냥 저 혼자 다녔죠. 헐체어를 타고 혼자 다니는 일, 보호자가 있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불편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택시를 타고 한인타운에 갔습니다. 내려서는 혼자 열심히 바퀴를 굴려서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먹기 위해 분식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못 보던 간판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죠. 정형외과였습니다. 새로 개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한인타운을 자주 들락거리니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 앞에 섰더니 간호사가 후다닥 뛰어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환자들이 꽤 있어서 저는 한 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상태를 살피셨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찰실에 들어가서 봤던 선생님이었죠. 그때 저는 제가 뇌성마비라 이렇게 평생 걷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쭉 보시다가 어딘가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보기엔 안나씨 이게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그 한국인 의사가 돌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뇌성마비로 살아왔는데요. 미국은 의료비가 극악무도해서 그렇지 명실상부 의료강국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죠. 일반적인 뇌성마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검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망설였지만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보다 부모님이 더 설레하시더라고요. 전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야말로 오진을 내린 거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MRI 검사줄 하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저도 많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가 오진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진이 아니길 바라게 됐어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아서 검사 후 3일쯤 지났을 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찰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뇌성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아닌 유전성 진행형 근육 긴장 이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맞았네요. 다행입니다. 치료를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유전성 진행형 근육 긴장 이상의 다른 이름은 세가와 증후군이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인 소아과 의사가 발견해서 그의 이름인 세가와가 붙었다고 해요. 보동 10살 이전에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질환인데 워낙 뇌성마비나 파킨슨병과 비슷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죠. 세가와 증후군은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이어서 도파민을 공급해 주면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공급해 주면 저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저는 곧장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으면 낫는 병이었죠. 더 희망적인 것은 제가 받은 약이 항암제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별 부담을 주지 않는 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고 불과 3일 만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하반신의 감각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그냥 있다가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얼싸 안고 울었는데 나중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걷지 못한 것이 억울하진 않냐고요?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걷게 된 것만 해도 너무 많이 감사드려요. 일반인처럼 걸어 다니게 된 저는 전과 달리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친구도 사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안나 씨가 한국인 의사를 만나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마리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암치료와 관련한 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겨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이후 한국에서 보냈던 휴가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한국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국분들 중 독일에 대해서 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독일 자동차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독일 제품들을 신뢰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독일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실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독일 이미지가 와장창 깨질 텐데 미리 사과드릴게요. 제가 학회 참석 이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건 친구 때문이에요. 제 친한 친구가 1년 전 한국의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한국에 와 있는데 친구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방문해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도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바빠 유명한 곳들은 좀 가봤지만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두근거렸죠. 저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친구의 서울 집에서 머무르며 서울 관광을 하기로 했는데요. 친구의 서울 집에서 보낸 첫날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SNS나 뉴스들 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가보고 싶은 맛집과 명소들을 고르며 한국 여행을 해본 독일인들의 후기를 엄청 많이 봐서 한국에 와서 내가 특별히 놀랄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제 생각과 완전 달랐습니다. 이게 일상이라면 한국인들의 일상은 완전 판타지 소설이나 마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랐는지 궁금하시죠? 학회가 종료되고 친구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마트 구경이었어요. 시식도 야무지게 받아 먹고 먹어보고 싶었던 한국의 과자도 담고 신나게 장을 봤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빼놓고 못 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에 가서 좀 많이 걸을 예정이니 두툼한 양말을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다시 갔다 오자고 했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죠. 지금 택배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아침에 집 앞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가 외국 생활이 힘들어 실성한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다시 갔다 오자고 했는데 친구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뭐 양말이야 필수품은 아니니까 없어도 관광에 지장은 없을 테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데 제가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제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대더군요. 양말 디자인을 고르라고요. 어차피 주문해봤자 오지도 않을 건데 양말이 거기서 거기지 하고 심드렁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운동을 가나 했는데 택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귀신이 놓고 간 것 아닐까 생각도 들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택배기사님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준 문자에 귀신이 아니구나 했죠. 친구 말로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택배도 제작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발송부터 수령까지 길어봤자 1에서 2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나 독일에서는 꿈에서도 못 볼 일입니다. 독일에서 택배 자체는 3, 4일 이상은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1주 후, 2주 후 배송도 흔하고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제가 침대를 주문했었는데 12주 후에 받았죠. 그런데 택배기사분이 다음 날 아침에 배송을 해주시고 확인하기 위한 문자를 보내주시다니 독일에서는 택배를 알 수 없는 집에 맡겨놓는다든가 우리 집까지 올라오기 싫어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한국처럼 집 앞에 택배를 놔두는 것도 잘 볼 수 없죠. 한국처럼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간다면 아마 누군가가 남의 집 문 앞 택배를 다 털어갈걸요. 그리고 독일 택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편함에 마리라고 쓰여져 있으면 마리에게 배달을 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의 아버지 이름이 우편함에 쓰여 있으면 저는 택배를 받을 수 없어요. 집에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우편함에 남겨둡니다. 그 종이를 들고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과 종이를 내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죠. 바빠서 하루 이들 정도 지나서 가면 제 택배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요. 그런데 제 택배를 이웃에게 맡겨놓는 게 제일 미칠 노릇입니다. 이웃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웃이 제 택배를 받아주면 괜찮은 편이죠. 바로 옆집이 제 택배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고 종이에 쓰여져 있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수령인의 이름이 뜨는데 우리가 이웃 이름을 다 알고 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상상하시는 대로 벨을 일일이 눌러보며 택배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건물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죠. 저도 예전 집이 4층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기사님이 4층까지 올라오기 싫으셨는지 2층에 있는 이웃에 택배를 맡기고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란 종이를 남기고 갔죠. 이쯤 되면 택배기사님께 연락하면 되지 싶으시죠. 그런데 택배기사님의 이름과 연락처는 오픈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죠. 저도 물건만 잘 온다면 기사님 연락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택배기사님은 귀찮아서 벨을 눌러보지 않는 건 일상이고 이웃에 맡기거나 귀찮으면 그냥 반송 처리해버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 끊거나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라며 회피를 하죠. 한국분들은 아니 독일 사람들은 택배 시스템에 불만이 없나 싶으시죠. 태어나서 지금껏 원래 그런 나라에 살아서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불만이 생기는데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제 친구가 한국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독일 돌아가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만족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택배라고 합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택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여행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 몰 때 한국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뭐든 빠르고 편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그 글을 쓴 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100% 공감합니다. 친구와 서울을 돌아다니며 정말 적응이 안 됐던 게 밤에도 환한 대낮 같았던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가요. 지금 계절에 베를린은 오후 3, 4시만 되어도 어둑해지거든요. 그리고 서울보다 가로등이 적어서 길도 어둡고요. 여자 혼자 밤에 걸어 다니는 건 위험해서 추천하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접근해서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저녁밥을 과식했더니 소화가 안 된다며 근처 공원을 가서 좀 뛰자는 게 아니겠어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밤 10시에 무슨 조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했죠. 독일에서는 오후 5시라도 어두컴컴해서 무서워서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은 안전하다고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친구 등살을 모시겨 나가보았다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에 작은 공원인데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환한 건 물론 사람들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벤치에 앉아서 이웃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성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모습 유모차를 밀며 부부가 밤 산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주변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 밤에 돌아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봤지만 관광 명소에 가는 관광객 한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동네도 치안이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독일은 아주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닌 나라입니다. 유럽 중에서는 그래도 독일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니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정도네요. 저는 안전한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가볍게 뛰며 한국의 밤공기를 즐겼는데요. 밤에 이렇게 평화롭다는 것이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평온한 일상 한켠을 엿보니 독일에서의 생활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면이 많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다시 우중충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밝고 빛나는 도시 서울을 좀 더 즐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가량 친구와 함께 둘러본 서울은 몹시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는 관광지도 같지만 친구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놀러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었는데요. 이 학교 학생 식당의 밥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군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사실 독일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독일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소시지와 맥주 정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 새삼 더 비교가 되어서 정말 독일 음식에 대해 말할 게 없네요. 독일의 일상적인 식사는 그냥 호밀빵을 썰어 햄과 슬라이즈 치즈를 끼워 먹는 정도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 식당에서는 소시지를 요리한 커리브워스트에 감자튀김이나 감자 샐러드를 주로 먹었네요. 간식으로는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를 썰어서 소스를 찍어 먹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독일인의 일상적인 식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독일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무지갯빛 같았습니다. 조리법이 다양해서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 갔다가 먹어본 삼계탕은 제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죠. 따뜻하고 고소해서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삼계탕도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천재적일까요? 건강과 맛을 둘 다 잡다니. 아, 그리고 친구가 끓여준 라면도 맛있었어요. 김치는 좀 매웠지만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독일 음식에 비해 짜지 않으면서도 메인 요리와 밑반찬들의 영양 밸런스가 좋다는 것 이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될 정도로 한식에 푹 빠지게 되었지만 대학교 학생 식당은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밖에 맛있는 게 널렸는데 여행지에서 소중한 한 끼를 그저그런 음식으로 채울 순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식을 꼭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 식당까지 보라고 한담 속으로 투덜대며 들어갔는데 저는 학교 식당의 규모와 다채로운 메뉴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학생 식당이 여러 군데인데 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 밥과 국, 반찬까지 끝내주는 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켠에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소스와 채소를 갖춰놓았고 또 다른 쪽에는 계란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도록 프라이팬도 갖춰놨더라고요. 제가 관광지에서 먹었던 것들이 다 맛있고 화려했지만 관광객을 상대하는 번화가의 맛집이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하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이 정도라니 한국 식문화는 대체 얼마나 발달한 걸까요? 식생활이 좋아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니 다들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좋은 거 아닐까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 친구를 졸라 사 먹어봤는데요. 누가 이렇게 매일같이 밥을 해준다면 평생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어가 안 되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게 유일한 흠이랄까요? 친구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다던데 영양 가득한 음식 덕분 아닐까요? 한국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뭐든 주어진 것에서 최고를 찾아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강원도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무엇이든 최고를 추구하는 민족이란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기로 했는데요. 여행을 망칠까 봐 슬며시 불안해지더라고요. 독일 고속버스는 저렴하긴 하지만 연착도 자주 되고 느리거든요. 고속버스를 이용하며 맘 편히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30분 정도 밖에서 떨며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죠. 연착을 했을 때 문자 알림이 제때 오지도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 내킬 때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서 취소되었나 보다 하고 다음 버스를 타려고 하니 이전 티켓 가지고는 못하게 하며 가격을 3배나 올려받은 적도 있었어요. 기차를 타라고요? 독일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기차가 좀 더 악명이 높죠. 평상시 5분, 10분 늦는 건 기본이고 30분에서 2시간 정도 늦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제일 최악은 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연착됐거나 취소가 되면 대체 연결편을 탈 수 있게는 해주는데 길바닥에 낭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차역에서 뭔가 공지를 해주거나 문자 알림도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죠. 기차표 환불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고요. 그래서 기차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 이용한다면 예상 도착 시간에서 1에서 2시간 여유는 두고 예매를 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안전하게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게 좋죠. 조금 멀리 가면 50유로 1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만원 14만원 정도에 요금이 나오는데 참 양심 없는 기차 회사지요. 그런데 저의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구는 이번 기회에 휴게소를 꼭 이용해야겠다며 고속버스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속버스에서 실망하지 않길 기도하며 출발을 했어요. 아 그런데 역시 한국은 제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착을 생각해서 혹시 모르니 일찌감치 나가자고 했는데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대가 촘촘하니 연착이 되더라도 괜찮지 않겠냐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 먼저 가자고 타협하고 나왔는데 친구 말을 듣길 정말 잘했어요. 제가 지켜왔는데 고속버스가 정확하게 출발할 시간에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알맞은 시간에 플랫폼에 들어오고 정시에 따박따박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독일의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30분을 떨었던 그날이 떠올라 갑자기 몹시 서글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버스터미널에는 보통 여행객의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독일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의 2인 1조로 사람의 시선을 빼앗고 귀중품을 훔치는 소매치기들이 흔한데 그런 모습들은 전혀 몰 수 없다는 것에서 한국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제아물이 한국이라지만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은 좀 조심해야겠지 했는데 한국은 이런 치안 관리도 어느 곳이 되었든 최고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더 신기한 장면이 버스 안에서 펼쳐졌거든요. 이걸 독일인들이 알면 다 기절할걸요. 아니 유럽인들 전체가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글쎄 한국인들이 다들 이어폰을 꽂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의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기차나 고속버스 안에서 이렇게 잘 수는 없거든요. 저렇게 잔다면 비싼 에어팟이나 노트북 지갑들 은 100% 누가 훔쳐간다고 확신해요. 사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국가 어디서든 말이 안 되죠. 꾸벅꾸벅 조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푹 자려고 마음 먹고 버스를 탄 것처럼 무방 비상태로 자버리는 모습에 저는 몹시 당황했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을 익히 들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기대하고 있는 휴게소도 소매치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터미널도 이런데 다른 곳들도 다 안전하겠죠.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속버스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제껴지는데 거의 침대 같아서 잠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할 때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잠이 들었다는 것에 놀라며 깼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휴게소는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가 없었죠. 독일 휴게소는 그냥 휴식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쉬었다 가는 곳 음식점 일에 맞자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를 팔고 편의점과 화장실 그리고 주유소 정도인데 한국은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있던데요. 친구가 휴게소를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얘는 무슨 휴게소를 가겠다고 이러지 했는데 안 갔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우국밥도 먹고 떡더덕스테이크도 먹어봤죠. 친구가 한국은 이렇게 휴게소 음식이 발달해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고 자기도 너무 와보고 싶었다는데 어쩌면 휴게소 음식도 이렇게 맛있냐며 둘이 바닥까지 긁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래도 한국 여행을 하며 살이 오케이 쥐은 찐 것 같아요. 그런데 맛없는 음식의 천국 독일로 가면 살이 쭉쭉 빠질 테니 괜찮겠죠 뭐. 어머나 세상에 강원도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메일을 너무 길게 썼네요. 재미없는 독일 사람이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한국분들 지겹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강원도에서 친구와 저는 템플스테이도 하고 바닷가 구경도 하고 산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정말 많은 곳을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라 20년 전부 터한국에 살고 있는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겼던 사건이에요. 저의 한국 이름은 한수입니다.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였어요. 저희 가족은 사실 고려인이랍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우즈베키스탄 지방으로 이주담했었죠. 그리고 소련이 맘하고 저희 가족은 쭉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고, 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인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증조 할아버지께 전해드렸던 과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의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격리한다는 구실로 고려인들을 중암아시아로 감제이주 시켰다고 해요. 감제이주에 앞서 고려인 지식인 약 2억 명이 일본의 사주로 무장봉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날조된 혐의를 받고 대부분 처형 담아였고 우리 고려인들은 출발 일주일 또는 2에서 3일 전에야 2주 통보를 받고 거의 맨몸으로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약 20만 명이 3에서 4주간 시베리아 횡단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약 6,000km를 이동한 뒤 주마마시아의 황무지에 내버려졌죠. 이동 중 목숨을 잃은 이들과 추운 겨울을 못 넘긴 이들을 포함하여 감제이주 전후로 2만 명 정도가 사마마였다고 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벼랑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담했지만 고려인들은 한인 특유의 가민한 생활력으로 주마마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해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점착하였고 다수의 고려인 집단 농장을 탄생시키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에 의해 주마마시아로 내몰린 고려인들은 열악한 주거시설과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숱한 고통 속에서 도 웃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절대 한민족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우즈베거와 러시아어 외에도 한국어를 유참하게 할 수 있어야 했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늘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한국의 뿌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감조하셨죠. 어렸던 저는 왜 내가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며 때를 썼었던 때도 있었답니다. 당시 한국어는 저에게 참 어려웠거든요. 제 두 여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유독 말썽을 피우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여동생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훨씬 잘 챙겨드리는 효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요. 당시 아버지는 유창한 한국어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인 사업가 분들을 도우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사업가 분들이 우즈베게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저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한국대사관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수교한 이후에 당시 현지 사점에 밝고 동시에 한국어가 유참한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제 아버지가 한국대사관에서 원하는 적임자였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한국으로 넘어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나라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여자들의 경우 성인이 되면 거의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또 우즈베키스탄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는 곳이지만 거의 다 러시아나 중국 회사의 소유입니다. 나라 자체가 힘이 약하고 부유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셨죠. 두 여동생과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하셨던 겁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련의 붕괴 후 고려인들에게 국적 회복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교육열이 높고 우즈베키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땅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저의 두 여동생은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는 그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능력과 재능을 썩히고 싶지 않아 하셨고 보다 더 크고 좋은 환경에서 꿈을 넓게 펼치길 원하셨어요. 지금은 그 결정 덕분에 둘째 여동생은 한국의 좋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고 셋째 여동생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한국에서 기르기 위하여 이리저리 분주하게 알아보셨고 아버지가 한국 대사관 측에 국적 회복 의사를 전달했더니 곧 국적 회복 심사 단계를 거치더군요. 저희들은 한국에 이주한 뒤에 능숙하게 저금할 수 있을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죠. 저희는 이미 할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한국에 관한 질문에 빠짐없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일 때는 방황했지만 그 전에는 집안의 어른들과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침략했고 우리는 왜 소련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다만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저 때문에 큰일이 벌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지 못할 뻔했기 때문이죠. 그때가 2001년 12월 겨울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한국 측으로부터 입국 허가와 한국 여권을 받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비행기는 러시아를 한 번 경유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경유하면서 큰일이 벌어졌던 거죠. 러시아는 당시 큰 내전이 벌어져서 러시아 민족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유없이 입국 심사대에서 잡아가곤 했었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죠. 거기다가 제가 거기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가족 전체가 러시아에 구금될 수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입국 심사대를 간신히 건너왔지만 하필 제가 입국 심사관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꺼내버린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 저만 우즈베 여권을 보여주니 보안 경찰이 저희 가족 전체를 수상한 인물들로 본 것이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던 건지 참. 하필이면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여권과 한국 여권은 색깔이 녹색으로 비슷했거든요.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제 가방 안에 있는 두 여권 중 우즈베 여권을 꺼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우즈베 여권을 꺼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 여권을 꺼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외딴 방으로 러시아 보안 경찰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받아야만 했죠. 러시아어로 심한 말을 들으며 취조를 담았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져물었습니다. 저도 순간 멍해져서 눈물만 나왔는데 혹시 여권을 잘못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다급하게 여권을 다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내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다고 호소했죠. 어린 저와 여동생이 가여웠는지 보안 경찰 중에 한 명이 내가 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이윽고 제 가방을 뒤지더니 한국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안 경찰이 혹시라도 여권이 위조되었을 수 있으니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봐야 된다면서 저희를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왜 우주백 여권은 이유도 없이 붙잡았으면서 한국 여권은 다시 확인해보았냐고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에서 안목적으로 인정하는 안전한 인물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보안 경찰이 더욱 의심을 한 것이죠.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곧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저희를 한국인이자 한국 국적으로 확인해줬으니 러시아 측이 우릴 이유 없이 잡아둔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때 한국의 국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답니다. 다만 저는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부모님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미리 어린 저를 세심히 챙겨주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직전이라 거리분 위기가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사감에 오를 때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희 가족은 거리로 나가 한국인들과 함께 얼싸안으며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때 제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군요. 또 당시에 저는 한국말이 여동생들에 비해 서툴렀는데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으로 가자고 말해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음식들은 어찌나 맛있던지 옛날에 우주백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점도였죠.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항상 구워 먹곤 한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녹아들면서 한국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점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며 알차게 살아왔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 그리고 저희 보물인 삼남매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제 아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들도 저처럼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잘들 살아가고 있고요. 그때 아버지의 큰 결단에 다들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거의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말도 매무자연스럽게 할 줄 안답니다. 아참 셋째 여동생은 얼마 전에 또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곧 출산이 다가온다고 해요. 너무도 축하할 일이죠.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정말 정신없이 시끌시끌하고 즐겁답니다. 저희 가족들처럼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그들도 한국인의 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가며 나라의 보탬이 되어줄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한국 생활에 저금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로이에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답니다. 전공은 사회학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죠. 학기 중에는 바쁘게 지내지만 방학만 되면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요. 방학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제 삶의 활력소랄까요? 매번 새로운 곳에 가면 마음이 설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랍니다. 낯선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는 게 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이번 방학에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주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같은 학과 동료 교수님인 맥언 교수님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죠. 맥언 교수님과 어느 나라를 갈지 상의하던 중 중국과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부터 두 나라는 저희를 설레게 만들었죠. 사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세 문화적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두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흥미로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솔직히 중국의 대세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걸 보면서 아 중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솔직히 옛날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 만만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건 맞잖아요. 지하철 같은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맥언 교수님과 함께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웅장암부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공항 건물부터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데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얼마나 현대적인지 화려한 조명에 최첨단 시설들까지 갖춰져 있으니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뉴욕이나 런던 공항 못지않다 싶었죠. 맥언 교수님도 지금까지 와본 아시아 공항 중에 최고라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처음 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 도시 같은 인상이 날까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LED 조명까지 화려하게 빛나고 있으니 런던 지하철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내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바로 중국어 표지판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영어로 제대로 표기된 안내문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중국어 투성이거나 그나마 있는 영어 표지판도 중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소리내세 읽는 방식의 표지판이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죠. 함께 갔던 맥언 교수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 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겨우겨우 승강장을 찾아 도착했어요. 진짜 원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영무원에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뜻밖의 낭패였죠. 대부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발음도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일본 사람들도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중국의 영어 발음도 일본 못지 않았어요. 맥언 교수님이랑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유추하는데 무슨 스무고개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런던 지하철역 같으면 저희가 쓰고 있는 영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을 텐데 중국에선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간신히 지하철에 올라탔죠. 근데 이 과정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몸싸움을 해가며 겨우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매 정거장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인파 때문에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다녔달까요? 마치 전쟁터에 뛰어든 기분이었죠. 그나마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 편할 순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객실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뭐랄까 한참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과자 봉지나 껍질, 음료수 캔 등등이 여기저기나 뒹굴고 있는데 누구도 치울 생각을 않아요. 쓰레기통은커녕 청소하는 직원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분명히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맥언 교수님이랑 중국이 이 정도로 언론을 통제한 건가 싶은 얘기를 할 정도였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의 행동거지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을 뱉어대고 통화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에티켓이나 기본적인 매너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의 연속이었죠. 같이 여행 갔던 맥언 교수님이랑 말로 대화하는 건 포기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물론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도 러시아워 때는 미어 터지게 붐비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질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불결함은 상상 이상이에요. 하다못해 영어 안내문조차 없으니 그야말로 살벌한 전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최악중의 회악이었죠.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엔 거리 풍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길가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고 그걸 치우는 사람은 없고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다니고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운 거리 풍경이 이어졌죠. 어딜 가나 비슷한 광경들 뿐이에요. 공중화장실에 가봐도 엉망진창이고 변기는 막혀있거나 고장난 데다 악취까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중국 화장실의 문은 잠금장치가 모두 고장나 있나요? 아니 다들 문을 안 잠그고 들어가서 난감한 상황 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모든 게 정말로 중국의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의 질서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쓰레기 문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니 점점 거리는 몰꼬리 변해가고 그걸 치울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한 거나 다름없죠. 중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정신적 고문과도 같았어요. 맥언 교수님도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빈도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까지 괴로움이 계속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악취와 불결함 그리고 시민의식의 결여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기대했던 제게는 모든 게 충격의 연속이었죠. 결국 저와 맥언 교수님은 중국에서의 여행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익숙하게 지냈던 런던이나 뉴욕과 다르게 중국은 너무나도 판이한 수준이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죠. 화려한 중국의 겉모습에 속아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다지만 기본적인 질서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실망만 안고 중국을 뒤로 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한국행을 택했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지쳐있었던 저와 맥언 교수님에게 한국행은 큰 기대감을 안겨주진 못했어요. 아 뭐 거기서 거기겠지 라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깔끔하고 쾌적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화려한 건축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정작 내부는 지저분하고 혼잡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반면 인천공항은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청결함과 효율적인 동선까지 갖추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경험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렬해졌어요.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도로와 인도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한국의 지하철이었어요.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졌다니까요. 바닥은 눈부시게 깨끗하고 벽면은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중국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게다가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 찾기도 쉬웠어요. 중국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서울의 지하철에는 중국처럼 엉터리 표지판이 아닌 제대로 된 영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편의시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의 결과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좌석이 넓어새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객실은 쾌적하고 깨끗했거든요. 중국에서 겪었던 혼잡하고 불결하기까지 했던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죠.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되어서 마치 고급 열차에 탄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중국 지하철에선 승객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담배를 피우기까지 해세 정말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지하철 안에서 그런 민폐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 모두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세로를 배려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특히 스크린도어는 정말 획기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선 승강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서울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승객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환승을 해야 돼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맥원 교수님이 저를 툭툭 치면서 저쪽을 보라고 손짓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빵 가게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풍기는 빵 냄새는 바로 재침을 고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원 교수님이 출출하니 빵 하나를 먹자고 계속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냄새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는 있지만 지하철 역 안에 있는 빵 가게니까 맛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맥원 교수님은 조그만한 식빵같이 생긴 것을 샀고 저는 검은 깨가 박힌 동그란 빵을 샀습니다. 각자 한 입씩 베어 먹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원 교수님의 빵 안에는 겉은 바삭한 느낌이 나는 소보로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촉촉한 식빵 사이에 밤조각들이 아랄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고른 빵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검정색 무언가들이 들어있는데 동그란 게 씹히면서도 앙금이 입에서 사르르 녹아 순식간에 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맥원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거는 팥빵이라 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 음식들을 많이 도입하면서 왜 이런 팥빵 하나가 없는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웠다니까요. 아마 영국에 팥빵이 있었다면 매일 하나씩 먹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빵을 하나씩 해치우고 환승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역사 안을 보니 도서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심한 공간을 보면서 승객을 얼마나 배려한 곳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을 둘러볼 때마다 중국과 런던의 지하철 이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런던 지하철은 오래되고 낡은 시설의 더딘 운행 속도 그리고 무질서한 승객들까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지하철에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정말 질렸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달랐어요.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특히 노약자석에 어르신들을 양보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에선 노인과 장애인은 그저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있어야 했거든요. 반면 한국 지하철에선 배려와 양보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있더라고요. 지하철 시설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가장 배워야 할 건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악몽과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하철이 한국에서는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멋진 공간으로 다가왔달까요? 안전과 쾌적함 속에서 교양 있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정말 선진국다운 광경이었죠. 맥원 교수님과 저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잠시력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이던 맥원 교수님이 갑자기 어지러움 의로소 하시더니 쓰러지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을 동동구르 면세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재빠르게 신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영무원분들이 즉시 응급 조치를 해주셨어요. 약을 드리고 휠체어에 모셔서 역사 안쪽으로 이동하시더니 역내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따라갔죠. 의료진 분들이 신속하게 교수님을 진료해 주셨어요. 상황이 다행히 심각하진 않았고 교수님도 금세의 식을 되찾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빈혈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다고 했어요. 휴식을 좀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수님 곁을 지켰어요.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전세계 지하철역 중에서도 잠시력 같이 영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교수님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역사 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초기 대응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목격한 일 덕분에 잠시력 안에 있는 병원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이렇게 승객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배려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세월 지하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최첨단 인프라와 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이 돋보이는 거죠. 잠시력 내에 있는 응급의료 시설은 이런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감동의 연속이었지만 한국 여행의 즐거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특히 감탄했던 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맥언 교수님께서 미식가로 유명한데 한국에 있는 맛집까지 이렇게 많이 알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식당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메뉴가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살짝 구워진 고기를 쌈채소에 싸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나오는 반찬들도 일품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런던에서 먹어본 어설프게 따라한 가짜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자극적이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매운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처음엔 매운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매력을 느낀 건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는데 매운 것도 익숙해지는지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그때 오죽 맛있었으면 캐리어에 10개나 쟁여놨다니까요.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배가 불러 새것 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또 자꾸 먹게 되는 게 한국 음식만의 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 넘치는 여행이었달까요? 맥원 교수님도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매 식사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울 거라고 하셨죠.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식당을 자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 음식의 매력을 열심히 알려야겠죠. 이렇게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 문화가 더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즐거움 하나로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한국 여행에서 배웠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맥원 교수님과 여행의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 휴가 때엔 교수님과 함께 다른 곳 말고 꼭 한국을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세월 말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세월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세월